아, 왜요 태어나는 거야? 금방 오실 거예요, 기다리세요 아버지 아, 뭐해? 지금 가요 아, 보고 싶어서 내 눈이 빠지겠구만 왜 안 데려와?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? 아, 할머니 찾으신댄다 어제부터 또 시작이시다 아버님, 어머님이요 이거 다 골라놓으시면 오신대요 이, 이걸? 네, 아버님이 이거 다 골라내시면 그때는 어머님 꼭 오신대요 꼭 온대? 네, 그러니까 얼른 하세요 그래, 이리다 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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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, 이제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소. 아, 또 자판기 커피야? 맛있는 거 좀 사줘. 지겨워. 알았어, 사줄게. 진짜? 그럼. 수고. 알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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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. 네. 알았다. 어, 저기, 저기 근사인데 안 하네. 수, 수아야. 뭐 하세요 선배님. 응. 넌 수업 없니? 네. 드실래요? 과제 많이 내주신다고 애들 원성이 자주 하던데요? 내가? 누가 그러든 학생 얼마 안 돼서 내가 얼굴 다 외우는데 어떤 녀석이요? 혼내주시게요? 아니. 에프저버리게. 일어날까 이제? 네. 참. 언니. 잘 도착했대요. 그래. 전화 왔니? 네. 전화 받았어요. 잘 갔대요. 오케이. 다음날. 잘 지내래요? 네. 감사합니다.